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은데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하고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망망할 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방송 준비하다고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안개에 쌓였던 인생 산 100km를 달리며 맑아졌습니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한번 들어가 봤더만은 젊은 아가씨네요 31세 건강법이 나온 겁니다 서울 예대 연기과를 휴학하고 있던 젊은 날 방황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지금은 31세에요 정현성씨 2018년부터 다이어트를 위해 달리기 시작한 회사원 정현선씨는 이런 것을 트레일러닝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트레일러닝 시내로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무엇을 하더라도 안개 속에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한 고비를 넘었으니까 무엇인가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노력하더라도 미래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게 노력하더라도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계속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길을 혼자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앞이 깜깜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고 달리면서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동아마르톤의 풀코스트도 도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국제 울트라 트레일러닝대에도 출마하고 그 다음 이제 산으로 산을 뛰는 그런 것까지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 소개하기로 한 거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 젊은 분뿐만 아니고 중년 때도 그렇고 작년 때도 그렇고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빠지고 주변이 캄캄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이분은 달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정현성 씨는 이제 산을 달릴 때는 특별히 다르는 모양이네요 길을 달리는 로드는 심장이 터질 정도로 달립니다 쭉 뻗은 도로를 아무 장애 없이 질주할 수 있습니다 산 100km는 그렇게 달리면 힘듭니다 오르막 내리막 절절히 안 베야 됩니다 계속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달려야 됩니다 그 재미를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은 스피드를 즐기는 재미가 있고 트레일러닝은 100km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자 아니 저렇게 가자 시나리오를 쓰듯 계속 머릿속에 썼다 지웠다 하면 달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는 거죠 달리기는 중독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하죠 기자분이 몸을 너무 혹사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현성 씨가 내 삶의 활력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를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두 가지 점을 주목한 겁니다 그 두 가지 점이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다 의미가 있는 일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산을 달리는 재미에 빠졌고 산에서 달리는 주로 눈에서 뗄 수가 없는데 긴장해야 됩니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좋습니다 내리막길 손살같이 달리는 재미가 좋습니다 다운힐을 칠 때 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딱 접하고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모든 정보를 바라보는 것은 다르니까 제가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삶이 막막할 때나 분위기가 우울할 때나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그냥 가볍게 차려입고 걷기를 시작하면 심적인 안정이나 생각의 정리 등을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걷기라는 것이 심리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두뇌 가슴 발 손 등 모든 신체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걷기가 미치는 신체의 파급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닥터 에이아이 함께 물어본 겁니다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내가 틀면은 뛰기보다도 걷기를 하겠다 그리고 산의 오르막 내리막은 관절에 너무 부담이 된다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니까 여기에 걷기는 생각을 정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 울적하거나 할 때 그냥 걸으면 되는 겁니다 계속 걸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기분이 좀 가라앉으면 그냥 걸으면 되는 거죠 걷는데 무슨 친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걷기는 탁월한 여러분들 치료제죠 그냥 걸으면 되는 겁니다 뛰는 것은 큰 여러분들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걷는 것은 그냥 손발만 있으면 걸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치료 효과가 있고 명상 효과가 있고 좋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니까 닥터 에이아이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신체와 정신 건강에 광범위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입니다 걷기가 신체에 미치는 주요 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물었기 때문에 심혈관계를 강화한다 뇌기능을 개선한다 닥터 에이아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병통치약이지 않습니까 근골격계를 강화한다 대사기능을 개선한다 면역력을 증진한다 그 다음 저녁이나 점심 먹고 나서 그러면 잠시 그러면 인슐린 감수성 개선으로 당관리도 도움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호흡기 기능이 향상한다 소화기 기능이 개선한다 피부 건강이 증진된다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이들 효과들은 서로 연결되어 전반적인 신체 건강 향상에 기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도움되거든요 이렇게 뛰는 것은 큰 의지가 있어야 되고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되는 겁니다 생각이 울적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상했거나 의욕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냥 신발 여름 끝매고 그냥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치유효과가 굉장히 큰데 오늘은 궁금해가지고 신체의 파급효과가 어떠냐 이러니까 여러분들 메디칼 닥터처럼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심리적 안전과 생각 정리에 극기가 도움이 된다는 귀하의 관찰은 매우 정확합니다 극기는 신체 활동과 동시에 명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극기는 신체와 정신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건강활동입니다 육도 중요하지만 영과 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과 혼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까지는 모르겠는데 혼을 잘 관리하는 방법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방법이죠 이렇게 비용 안 드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 큰 맘 먹지 않더라도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정현승 씨 인터뷰를 보면서 내가 고민한 것은 이 기자의 한마디거든요 몸을 너무 혹사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정현승 씨는 올해 31살이기 때문에 더 살아보지 않은 겁니다 본인이 산 세월만큼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흐르게 되면 신체 부위 가운데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무릎을 많이 쓰면 무릎이 탈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신체 기능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정된 자원인 겁니다 제한된 자원 그러니까 서구인에 비해서 한국인의 최장이 20% 작고 최장에서 인슐린 방출량이 20% 적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서구인처럼 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장이 작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이 적고 당뇨가 걸릴 가능성이 미국인에 비해서 비만하지 않더라도 높은 겁니다 항상 제한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무릎, 귀, 청각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중장년층 가운데서도 격렬한 운동, 장거리 마라톤이나 상길을 달리는 운동 등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관절이란 것도 지나치게 과용하게 되면 탈이 나게 됩니다 세월이 가면 젊은 날에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에 휴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닥터에이아 양께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정현성 씨가 산달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너무나 좋아서 중독이 된 상태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관절 다음에 타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날부터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지나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살아보지 않고서는 얻기가 힘든 지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배드민턴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겨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니까 할 수가 없는데 반드시 다음에 탈이 옵니다 강철이 아니거든요 술 많이 마시면 나중에 탈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닥터에이아이가 정확하게 질문을 줍니다 귀하의 관찰은 매우 타당합니다 과도한 운동 특히 고강도의 장기간 운동은 단기적인 즐거움과 성취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간을 길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중장기 파급 효과를 관절 손상 위험 장거리 마라톤이나 경렬한 산행은 관절 특히 무릎과 발목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반복적인 충격은 연골 손상 관절념 건념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인공관절도 많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죠 하지만 자기 관절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골격기의 부상 심혈관계의 부담 극단적인 지구력 운동은 심장에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관절 손상 위험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부터 그렇게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31살 여름 젊은이들 배에서 한 30년 더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면역체계 약화 과도한 운동 후에는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 뭐 이런 것 중에서 가장 피부로 확 드러난 것은 바로 이건 관절이 손상되는 거죠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달리기도 여러분들 관절에 손상을 많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이렇게 보면 젊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개 청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더 심할 겁니다 왜 이어폰을 많이 쓰니까 가능하면 이어폰 노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걸 부모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살아본 사람들은 그걸 느끼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런 젊은 분의 기사 기사에서도 오늘 공병호 tv 방송할 때 시청자들에게 생긴 것도 아주 부정하게 생겼네요 아주 건강한 젊은 아가씨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정보를 볼 때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그런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그게 항상 안테나가 서 있으니까 이 젊은 분의 인터뷰에서도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중국 문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중국 전기차가 참 대단하네요 인해전술인데 세계시장을 그냥 썰어버리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applies to all of us 몰라 jak guy